도저같은 상태로 가면 좀 힘드긴 하겠다 근데 이 콤보를 완성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은 끝을 못내 뭔 말인지 알죠? 20댐이기 때문에 끝이 안나 그럼 뭐 랄을 넣으면 되긴 한데 우선 저 한동안 되게 힘든 싸움이 되겠네요 패 보세요 시발 패급 패급 패급이에요 아주 힘든 싸움이 되겠네요 연관 나왔네 아주 힘든 싸움이 될 예정입니다 이걸로 진짜 정 안되면 도박수로 그냥 드로우 본 다음에 넣어버림대 어 패급자인데 리액션하기야 두가 말아주지 뭐 음 안 아파 안 아파 아직까지 말하면 안해 리로를 좀 빨리 돌리고 싶으면 이거 한번 종말이잖아 이럴로 나왔네 다음 턴 합시다 아 이걸로 하고 바라주시면 됐는데 음 너무 내가 욕심 나한테 이걸 어떻게 하냐 퀘스트 깨지 않나? 다음 턴에 한참 뻔했네 다음 턴 8장 쓰면 10장 이거 쓰면 또 9장 내고 쑥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가고 어 이거 신거거든요 이거 어 이거 신거야 아무것도 안한거야 이거 너무 좋지 자 세상 똑똑 자 이걸 한번 돌려주고 이거 이거 뽑으면 힐하는 것도 가지고 있냐? 이거 들어있나? 그거 없으면 힐이 좀 부족할건데 이거 들어와갖고 꼬리 그 뽑으면 힐하는 새끼 들어있냐? 그 새끼 안 들어있으면 좀 힘든데 애매하다 아 이 뽑으면 힐하는 새끼 들어있나? 없어? 아나 드가 있었어? 그거 없으면 좀 힘들어 힐이 안되서 빨리 하죠 오리얼로 쓰고 아 나쁘지않은 드롭 이 퀘스트가 다음 터로 치는다고 쉬고 쉬고 죽은 방향이 날거에요 정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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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퀘스트가 다음 터로 깨지니까 이거 내고 잡게 이거? 그렇게까지 해야되나? 그 정도가 아닌거 같은데? 절개? 난 개꿀이지 뭐 아 이러고 뭘 했라고? 뱅클레게? 그래 그래라 꼭 그랬어야 됐나? 자 탭을 보는게 맞는가 탭을 보고 뭐 할거야? 그리고 영능을 본 다음에 뭘 할건데 내가? 영능을 보고 4코스트 나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게 딱히 없거든요? 뭐 이 정도? 그냥 안전하게 이번 터로 무난하게 넘어가는거 좋은데 글린다 뽑는다고 생각하면 0포 되는건데 다음 터로 인력이 가능하니까 아니야 15급은 옛날에 안하다가 하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카드 무조건 없다라고 볼 수 없어요 어 아 10세기 났네 그렇게 볼 수 없어 요즘 뭐 접었다가 다시 하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킬 많이 하겠네요 좋습니다 혁준이 오랜만에 보는데 왜 이렇게 잘생겨졌냐 그래요 고마워요 탭 아 너무 좋고 영콕 경수 정화 와 아우 아까워 근데 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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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없애주면 공격 짐상에서 피가 부족한거도 아니고 황천 이끈로 치고 쳐 좀 아프긴하다 이제 치는 누가? 상차를 한 번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잘 안보죠 나쁘지 않죠 왜 없었어 9코스트? 별로 안 무서워 여기서 2개 더 내면 항상 그냥 써버리면 되거든요 얼마나 더 내놨는데 아니 씨 빨개니 14는 좀 왔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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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아이씨 아이씨 소독 출라 아이씨 옆 턴 그렇지 터지면 안 돼. 혼자 있거든요? 우리 이시까지 좀 나사놔야 돼 조회가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어 아 죽어도 돼? 뭔지도 모르겠는데 씨발 여긴 우리의 땅이여. 우기의 무답니다 세밀자여, 사라져라 월버 일로 한번 돌릴게 아저씨 버려야 되는거라서 리프레쉬 흠 그는 나라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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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안팎이 아저씨 아저씨 그는 안팎이 오 아 고지 , 피시고 인생 마지막에 달려가는 하이브리드 엔진 장착하시는 거예요. 이게 씨X 뭐야. 지구 확신 안한대. X 땐 것 같은데 잠깐만요. 황천에 이거 한다. 왜 다운턴 이거 이거 한다. 왜 영능을 쓰고. 턴이 좀 꼬였다 이거. 턴이 좀 많이 쓸 필요한데. 이거 두 턴 더 필요해요. 어. 두 턴 더 필요해. 드로 봤으면 안 됐을 것 같은데. 이런 거 영능 없다. 이러면 할 말이에요. 저거 냈으면 안 됐을 것 같은데. 저거 안 됐으면 제가 이겼을 것 같은데. 이거 정리 안 해줬으면 저 줬거든요. 아 이거 쓰면 되긴 했겠다. 이리 두 배란. 포즈로 두 배뜻이. 일 잡으러 가는 것 같은데. 그냥 콜라보 한 다음에. 이거 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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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고. 이걸로 이거 먹고. 다음에는 내고. 라 넣은 다음에 남 뽑은데요. 그런 줄 알죠. 아 끝났어요. 오직 끝났어요. 나도 40대비. 어떻게 보겠나 씨발. 이거 쳐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. 압력판이면 쭉쎄긴 한데. 아니고요. 끝났어요. 호스트가 안 되나? 히스템 넣거든요. 여러분. 호스트가 1 부족한 애. 히어. 호스트가 1 부족하네. hor dos. 으뜻이 1주. sant. 양 deposit. 저거 어쩔거야 이러면 감사합니다 저거 어떻게 할거야 이러면 나한테 클라아가 썼어 아까 써서 죽였어 니가 이겼구나 졸귀에서 나는 정배가 왜 있냐 어?